국내 완성차 업계의 여름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업체 노조들이 결국 파업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반등하던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리세이드와 베뉴 등 현대차의 신차들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미국, 인도 등 주력 시장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제때 수출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노조 모두 기본급 12만 3천 원 인상과 단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 후로 제시했고, 이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30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 찬성이 가결됐습니다. 제적 대비 7.54%, 투표자 대비 84.06%로 증의가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하반기 신차들이 본격적인 수출에 들어가면서 판매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라든지, 또 그 밖의 베뉴라든지 다양한 차종이 나오면서 신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차 효과지, 전체적인 경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제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화시켜지는 게 노조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앤노조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통상 임금의 250% 등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사측은 5년간 이어온 적자를 해결할 방안조차 찾지 못했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단협을 1년여 만에 해결한 르노삼성도 최근 기본급 8% 인상이 담긴 노조의 1차 요구안을 받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 전력 질주를 해도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 여름 휴가 이후 본격화될 노조의 파업 공세에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